조심해! 야야, 천천히 걸어! 아, 나! 왜 자꾸 지랄이야! 역시 쌍욕의 달인 생명의 은인한테도 이렇게 욕을 뱉어주시는 버리작머리 굿! 최고! 생명의 은인은 무슨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? 뭐야? 어디 뭐 정치인 청문회 나가네? 기억 안 나게? 어, 안 나. 필름 끊겼어. 뭐 아까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바지 내리고 오줌 쌌던 것도 기억 안 나겠네? 야! 내가 언제 오줌을 샀어 죽을래? 이거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기억 다 하잖아. 사기꾼이니? 어디서 사기꾼이니? 경철한테 사기꾼이래! 라영서! 팀장님! 두 사람 어떻게 같이 있는 거야? 죄송합니다. 걱정기 쳐들어가지고. 나한테 죄송해. 맨날 나한테 죄송해. 내가 미안하다. 제 아내를 바래다 줬어야 되는데. 아닙니다. 선배님. 사장님 긴급 포출로 가신 거잖아요. 치. 아니 갔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. 끝났다고 바로 차오는 건 뭐야? 나 조용히 안 하냐? 감사합니다. 라영사 구해주셔서. 아유 됐어요. 근데 이 검사님. 언제 라영사 동네로 이사 온 겁니까? 한 일주일쯤 됐나?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찾아갔더니. 세상에. 아니 옆집에 라쇼니 살아. 라영사 옆집에. 검사님이랑 산다고요? 네. 아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. 저도 미치겠습니다. 그 천천히 좀 갑시다. 사람 하나 살렸더니 뭐 미치뿌둥하네. 방지떡.